어? 제작비 내용이 없어졌어. 저희가 봉투를 주신 건데 방금 중에... 얼마냐고? 금액이 다른 거예요? 1,500불에 탄데요. 1,500만 원? 170만 원 지금. 3봉투에는 500불과 전역 4권. 어느 봉투예요? 괜찮을 것 같은데. 이게 뭐... 이거 극장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, 혹시? 이거 대한민국 극장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이거 팝콘이야, 팝콘. 팝콘 건 아니야, 팝콘이야. 베리 대신 이럴 줄 알았어. 여기 뭐 금액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도시락 싼 거고 하시는 거 아니죠? 비비고 있는 거. CJ 상품 다 갖고만 안 돼요, 시사하게. 넥스본 가져온 거 같아. 그러니까. 생활을 찍는 스태프들의 비용은 다 낮아져가지고. 저희 네 명이 아니고요.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끼를 얼마씩 먹을 거 같니? 저희가 4일 촬영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 나눠봐. 하루에 330불 정도 될 거 같아. 330불. 그럼 두 끼를 먹어야 되잖아. 근데 미국이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이 골목에서 ATM계에서 200불을 뽑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. 한 골목을 딱 들어섰던 주머니에 200불이 없어진 거예요. 없어진 거예요. 훔쳐간 거야? 아니요. 그만큼 물가가 더 비싸다. 없어진 거야. 나이스 나이스. 나중에 집에 왔더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썼더라고요. 근데 이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작비를 써야 되는 거야. 우리가 필요한 소품 같은 걸 다 이 돈을 사야 되잖아. 금액으로 따지면 저는 식사권이 더 비싼 거 같아. 식사권이? 1500불을 갖고 왔으면 4, 5일 동안 몇 끼 햄버거만 먹을 수도 있어요. 왜요? 그건 리마야야. 나도 지금 그게 나야. 몇 끼 햄버거요. 한 끼에 5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50불이잖아요. 거기다가 10%에서 15%의 팁을 주면 70%씩 쓴다는 거예요. 그러네. 되게 큰 돈이 있어요. 저희가 점심 저녁 두 번씩 140불씩 4일이니까 거의 700불에서 800불까지 쓰는 거거든요. 밥값만 해. 맥주 먹네. 햄버거만. 햄버거만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밥값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지같이 찍을 수도 있어. 이왕이면 하루를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저녁을 맛있게 뭔가를 먹는다든지 점심을 차라리 점심 먹을 시간에 타이트하게 빡 죽여가지고 촬영을 하고 일찍 끝내서 저녁을 맛있는 걸 먹고 쉬는 게 낫죠. 야 너 지니어스네. 브레인이네. 그럼 저희는 500불이랑 식사권을 선택하겠습니다.